안녕하세요. OTN뉴스 임헌선 기자입니다. 자, 오늘은요. 세종시 북악면 그물이의 지역에 나와 있습니다. 네, 이곳은요. 주민에 의하면 공작 주변에 종이가 휘날려 많이 쌓여 있다는 민원의 얘기지요. 한번 이 종이 같은 것이 왜 이렇게 많이 쌓여 있는지 한번 살펴보기로 합시다.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민원인은 이들을 기록해보기로 합시다. 이 기죽은 그 위험이 함께 쌓여 있는 벽에 자신이 있는지 모르겠네요. 첫번째, 여기부터 밀면 멀추를 닫히고 있습니다. 먼저, agricultural 산업길에 관did 전부 다른 매력을 가진 를 하나로 가려고요. 오늘 나무 일은 연결시키고 있습니다. 여러가지를 거의 소모양을 하자 머리를 하자 전부 아래에 맞고 있습니다. 이 경계가의 소주로 반드시 지적이면 수정, 이렇게 많은 문제를 하자 확인되게 하고 있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